오늘 놀라운 토요일에서 방청객으로 너무 즐거웠고요. 한 단어라도 한 글자라도 너무 되고 싶었는데 열심히 웃다. 그냥 저희가 끝나고 나니까 저희가 한 거라고요. 어떻게 그러지? 이런 것만 있었어요.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는데 호를 끼치고 가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. 저희 목평식이라는 고경이에요. 예능 나들이는 여기서 빨리 현장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. 예 현장에서 보시죠. 혼자 나갔어요. 좀 아닌 것 같아요. 여기 쫙 빠졌어. 조만간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학교는 미션.